내년도 예산안이 어젯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부산시의 내년도 국비 예산 7조 755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서 무려 8천억 원 이상이 늘어난 규모인데요. 사상 첫 국비 예산 7조 원 시대를 맡게 된 부산시는 내년도 사업에 차질 없는 진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만흥 기자입니다. 2020년도 부산시 국비 예산 7조 755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부산시 사상 첫 국비 예산 7조 원 시대를 맡게 됐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해의 국비 예산 6조 2천 686억 원에 비해 12.9%, 금액으로는 8천 69억 원이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7조 원의 국비 예산 중 복지 국비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47.5%, 금액으로는 3조 3천 588억 원. 투자 국비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2.5%, 3조 7167억 원입니다. 결과 정성을 모아서 힘들게 국비 7조 원을 확보한 만큼 내년 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이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 그리고 집행될 수 있도록 제시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 30 부산 월드엑스포 마스터플랜 용역비 23억 원, 만덕센텀 간 도시고속화도로 건설 사업비 57억 원 등이 반영됐고, 부산 진역 시와의 부지 이전 실시 설계 용역비 30억 원도 전액 반영되면서 총 사업비 2조 5천억 원의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대형 선망 2개 선단 감척비 120억 원과 중입자 가속기 구축 예산 280억 원도 원안대로 확보됐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국비 예산 7조 원 확보는 여야가 부산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은 결과라며 차질 없는 시정을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임환웅입니다.